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사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시대와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은혜로 신실하신 은혜로 그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그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대적하는 많은 어떤 권력자들 그런 나라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 신실한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말씀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의 열두 아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70명이 애곱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 가족을 민족으로 나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 중에 요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지내게 되어지는데 그 애곱 고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민족들을 세우시는 영적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도 죽고요.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곱의 왕. 보통 이제 바로 파라오라고 불리는 그 새로운 왕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때 다스리던 애곱의 왕들은 샘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샘족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샘, 함, 야벳. 그 샘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이사야고 그로말미암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는 이 같은 샘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애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아시아 그 다음에 애곱 이쪽은 대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곱의 왕조도 아주 오랜 역사를 이렇게 통해서 오면서 그 자체적인 애곱의 왕조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는 이 샘족 이 히브리 쪽에 그 샘족의 조상을 두고 있는 그 나라가 이 애곱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힉소스 왕조라고. 그런데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애곱 본토의 애곱 본토의 왕조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곱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10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다. 지혜를 꾀를 내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12절에서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제 애곱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들에게 아주 위협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협하고 왕조를 위협할 만한 아주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지혜는 뭐냐면 11절에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리고 바루를 위해서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13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엄한 일을 시키게 되고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아주 엄한 그런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결국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 숫자는 많고 아주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결국 그들의 신분은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이제 이런 정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가 되면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라고 하는 명령 두 번째 억압 정책이 나오는데 유아를 살해하는 것이죠. 생명을 탄압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나라와 민족의 이 미래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미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이 나타나게 되고 마치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그렇죠? 두 살 아래에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고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고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대인 학살을 하는 그런 것과 거의 비등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 산파는 여인이죠. 노예죠. 탄압받는 나라와 민족인데 그런데 애굽 왕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고요. 애굽 왕의 이름은 없어요. 그 정복해서 다스리는 그 왕의 이름은 없고 오히려 노예, 히브리 산파, 여인들, 시뿌라,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뿌라라고 하는 뜻은 피부가 아름다운 미인이라는 뜻이고요. 부하라고 하는 것은 소녀와 같이 아주 빼어난 자 봤을 때는 외모적으로도 피부도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게 되는데 이들이 외모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내면의 영적인 그리고 신앙이 매우 아름다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이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 살렸다. 외형적으로도 이들은 피부도 또 아름다운 그런 빼어난 여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0절에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내를 배포십니다. 21절 괴산파들은 하나님을 경례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애굽의 왕,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두려워하는 이 여인의 신앙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왕은 그 왕이었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도 뭐였습니까? 10절에 다시 보시면 지혜를 구하고 또 두려움을 가져요. 그 애굽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뿌라와 부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은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애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내를 받고 하나님의 형청과 하나님의 흥망을 경험하게 되는 영적 비결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누구를 경애할 것인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요 바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애국왕은 생명을 무시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모든 생각과 기준이 행함의 기준이 이게 살리는 일인가 세우는 일인가 뿌리는 일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영성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의 왕이 세상의 권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면 17절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죠. 남자아기들을 살려요.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요.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그리고는 애굽왕의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없는 걸 봐서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애굽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번성하고 학대받을수록 계속해서 막 숫자적으로 늘어나니까요.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없앨 지혜를 구하는데 첫 번째가 아주 힘든 노동이라든지 고역이라든지 이런 억압 탄압이 시작되고 첫 번째는 유아, 생명, 다음 세대, 미래를 죽이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어요. 그들이 생각한 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지혜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권력도 없죠. 힘도 없잖아요. 노예잖아요.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그 지혜보다도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혜를 구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그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이 한 사람은 한 여인이었지만 그들의 집안, 그들의 가문 결국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세 번째 지혜를 꿰어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였냐면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애굽의 백성 또 이제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는 이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두 번째 지혜는 뭐였냐면 히브리 산파들에게만 산파들에게만 따로 이렇게 명령하였지만 이제는 뭐 산파고 필요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뭐 여인들, 남자들에게 그 가정의, 가장들에게 이제 명령하는 것이죠. 너희들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거진 살려두라. 이건 뭐 두 번째 지혜나 정책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기 어디다 던지라고 그러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라. 이집트, 애굽에게 이 나일강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나일강도 신이에요. 나일강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뭐예요?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이 남자아이들을 그 나일강의 신에게 바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이제 내일 새벽 2장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요괴백과 암울함 암울함과 요괴백에서 가죠. 그리고 모세를 구원하시는 그도 올라온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요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섬길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애할 것인가 이게 아주 유명한 뭐예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잖아요.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마 팍 물러가라고 그 요셉을 범하고자 범죄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덫을 놓은 것이죠. 트랩을 쓴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해서 득죄하겠냐고 아무도 없잖아요.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을 경애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고 가정이고 기업이고 일터고 여러분 뭘 다 결정했을 때 죽이는 결정 없애는 결정 이 결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결정을 하면 교회가 살까? 이 결정을 하면 우리 가정이 살까? 이 결정을 내리면 우리 자녀가 살 수 있을까? 이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게 기준이에요. 살리는 결정을 하세요. 세우는 결정을 하세요. 심는 결정을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마지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갈 때 폴 피어슨 교수님이라고 기독교 선교 운동사 아주 선교의 대가이신데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으키는 선교 운동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두리 이론이라는 거예요. 권력의 구조에서 중심이 아니라 권력 구조 밖에 변두리 오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 이 놀라운 은혜를 보면 애국 왕을 통해서 권력자를 통해서 통치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은 그 통치장은 이름도 기억되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 삼파 여인 종 시뿌라와 부어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변두리 교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유력하고 유명한 이런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제도 저도 이렇게 교회를 관리집사는 안 계시니까 좀 수시로 이렇게 다녀보고 뭐 이렇게 보고 문 닫혀있나 불 꺼져있나 뭐 이렇게 좀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신경이 더 가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밤에 8시가 넘었는데도 교회로 오시는 분이 어디 가세요? 교회 가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섬기고 충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무명의 그리스오인들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변두리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능력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한자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를 택하신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은 오히려 지혜 없는 자 무능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그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귀하고 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드세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리스오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에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요. 또 모든 것을 살리고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저 어떻게 살릴까? 그저 어떻게 세울까? 이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리할 때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정말 한국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는 세상의 왕 권력자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함께하시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두려워하므로 죽이는 일을 결정하지 않고 살리고 세우고 심는 일을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하 하나님은 권력자라든지 부환자 동치자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지혜 없고 능력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고주 예수 고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하나님의